피자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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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뭐야 클리어 퍼센트가 이상하다 이상하구만 개빠르면 뭐야 긴장해가지고 죽어버리는데 빠를때는 어 점판이랑 느낌이 똑같은데요 오케이 빠를라 실수 하지마 맞는 오 아아 41 제발 제발 아 966 후으으으으으음 세상에.. 어우 징그러운 것.. 쉘 점프 맵 5타 수정 왼쪽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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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드디어! 아 오케오케오케 아이! 좋았어! 아아.. 아아..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갑자기 됐어 개뜸도 못해 흠 흠 흠 어끌어 깊적이 됐네 carte 그렇지 으아 너무 고생스럽지 않냐 자 이것은 으아아아 아 여기있네요 바로 여기있네 하하하하 두명? 이야 두명 깼대 0%네 좀 많이 심각한가본데 그렇게해서 좀 간격을 줄여야돼 점점점 어쩔수가 없어요 중후반구역이 지금 겁나 미친놈같아서 바로 후반지역으로 넘어갈수가 없어 연습한거 다 까먹어 근데 이제 몇시간 주기로다가 한시간정도 주기로다가 계속 연습을 해주면은 그것도 기억이 남는단 말이여 이렇게 해야돼 sampling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아~~~ 내가 신기록이래! 57초! 하하하하하하 하아아아아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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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쯤 났어 감격스러워 어이 갑자기 돼 버리네 흐흐흐흐 이지? 흠, 이지 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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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쉬었죠? 지난번 꽤 더 어렵고 더 어렵구만?